기어코, 오늘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됐습니다. 참담합니다. 정부와 여당을 제외한 모두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려와 반대를 표했습니다. 해양투기 말고도 육지에 보관하는 다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결국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일 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입니다. 오늘 일본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투기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고 이는 다른 나라들이 핵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해양 생태계는 물론 인류 전체의 공멸을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앙의 범위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진다지만 한 번 버려진 핵오염수가 바다를 타고 전 지구를 돌면서 생기는 문제를 과연 어느 누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만한 발상입니다. 30년 동안 핵오염수를 바다에 무단투기하겠다는 위험천만한 행위는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78년 전 원자폭탄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수십만이 즉시 사망하고 방사능 피해로 평생을 고통 속에 죽어간 일본 국민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본이 이제는 전 세계에 피해를 주는 핵가해국이 되겠다니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전 세계 시민 여러분께도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정부와 여당에 촉구합니다.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말합시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대합니다. 200만 명 가까이 참여한 반대 서명도 이미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어민들이 그리고 국민이 바다에서 광장에서 몇 달째 절박하게 싸우고 요구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찬성도 반대도 말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이런 상황에 후쿠시마에 가서 회도 한 번 시식해보자는 여당 의원의 제안과 거기에 좋은 의견이라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대답에 우리 국민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취급하고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 영상이나 만드는 대통령실을 보고 절망합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환하게 웃으며 서로 등을 다독였습니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기시다 총리와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마디 말 못하며 화난 미소를 보내는 대통령 그들은 우리를 중국의 경제 군사적으로 맞서 싸우는 선봉대 역할을 하라는데 좋다고 미소 짓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막을 때까지 함께 싸웁시다. 진보당은 핵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종교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 신사회당과도 함께 연대해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를 더욱 강화해 일본 정무를 압박해 나갑시다. 전 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오코 오염수 투기를 시작한 일본에 대해 단호한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익금지 조치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어민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조치에도 가장 확실한 대응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진보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